여기 직접 와본 한국은 드라마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며 실망을 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는 좋아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한국에 억지로 재방문하게 되고 한국 도착 3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틸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살면서 친구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사기도 당해봤지만 역시나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바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류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랑스 내에서도 특히나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한국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배웠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다정다감하고 남을 잘 배려해줘서 호감이 갔거든요. 프랑스 남자들은 관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쥐뿔도 없으면서 콧대만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없이 자상한 한국 남자의 매력에 점점 더 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다가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따로 정해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안다고 자부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본이고 한국의 문화나 예절,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등 저는 그간 한국 문화의 팬으로서 한국 여행을 가보지도 않고도 한국을 마스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결정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기 마련인데 한국에 미쳐있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비행기표도 아무 생각 없이 예매했고 그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택시나 잡고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첫 계획부터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프랑스에서 배워왔던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관광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택시기사가 한국어를 잘못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모든 인구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들었는데 택시기사는 저보다도 한국어를 못하는 듯 보였고 저는 그가 뭔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입을 꾹 닫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택시기사가 저를 데려다 준 의문의 장소에서 내리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가 드라마 속에 그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는 지저분하고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거리는 웬 토사물과 쓰레기들이 즐비해 있었으며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 씻고 안 씻은 건지 몸에서는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으며 이들은 키도 작고 어깨도 무척이나 좁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그렇게나 깔끔한 것처럼 보였던 한국 남자들은 실제로 보니 상의를 가슴까지 까고 다니며 임산부만한 배를 노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이런 교양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들의 야만적인 모습의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에 가래침까지 아무데나 뱉는 최악의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 남자는 대체 어디 갔는지 실제로 한국에서 본 남자들은 외국인인 제게 희롱성 휘파람을 분다거나 특정 부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등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매너를 보여줬죠. 그러다 제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대낮이었음에도 흉기를 대놓고 꺼내놓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대낮부터 스레취의 흉기를 가지고 뛰어다니다니 이건 프랑스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에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더 있다간 무슨 일이라도 당할 것만 같아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구나 싶어 큰 실망감만을 남긴 채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제 한국에 대한 호감은 땅에 떨어졌고 실망만이 가득한 한국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저희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는 한국인과 인연이 닿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1년의 경험으로 한국 남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되었지만 이 한국인은 제가 드라마 속에서 봤던 모습처럼 늘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프랑스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 진짜란 말인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에 그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에게 한국에서 보고 겪은 것을 이야기해주니 그는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거든요. 틸란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모습이나 흉기를 대놓고 들고 다니는 행동 등 여러 모습들을 종합해봤을 때 내가 간 곳은 한국 내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닐까 싶어. 그러면서 그는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한자가 적혀있는 상권이나 지저분한 거리의 모습을 보니 이건 제가 방문했던 곳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자와 한글이 섞여있는 간판들을 열어보았고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다 보니 이러한 간판들이 혼재되어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간 곳은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한국 내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어가 어느란 택시기사도 중국인이었던 거고 가리봉동은 그야말로 한국이 아닌 한국 내의 작은 중국과 다름없는 곳이었기에 이곳을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데려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내린 곳은 가리봉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망정이지 가리봉동 한복판은 한국인들도 못 지나다니는 최악의 우범지대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헤어진 첫사랑에게 느끼는 감정처럼 저는 한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기에 곧바로 한국에 다시 방문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부터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탔던 담배 전내가 가득한 중국인 택시와는 달리 이번 택시에서는 승객을 위한 터치스크린까지 제공되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택시스크린에는 메뉴를 갖추고 있었으며 경로 정보와 요금 견적 심지어 다국어로 된 관광 가이드까지 제공되었기에 아무리 외국인이 탄다고 해도 사기라는 것을 절대로 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저는 통계자료에서 세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가 가장 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인들의 정직한 시민의식도 있겠지만 한국은 애초에 최첨단 기술을 통해 사기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 택시에는 라이브 번역 기능을 통해 운전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에 구태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프랑스에는 없는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어를 사용하며 한국인 택시기사와 소통을 하는 재미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스러운 감정도 잠시 저는 이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 스크린에 최적의 경로를 띄워주고 있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는 뜬금없이 고속도로를 빙돌아서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저도 모르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기사 아저씨는 매우 당황한 눈치로 말까지 더듬었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의심스러운 아저씨를 추궁할 뿐이었고 아저씨는 땀까지 뻘뻘 흘리더니 이내 진정이 되었는지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예쁜 외국인 아가씨가 갑자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보는 화면의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주고 분석한 교통 데이터를 통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줍니다. 지금은 한국인들의 퇴근 시간이고 손님이 보시는 스크린대로 간다면 두 배는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아저씨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는 아저씨께 의심을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넸고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동행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역시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본 진정한 한국은 다르더군요. 일단 한국은 길거리부터가 쓰레기 천국이었던 중국인 거주지역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저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로 향하기 위해 길거리를 거닐면서 한국의 거리에서는 그 어떠한 쓰레기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들을 직접 손으로 가지고 다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거리 청소부들과 쓰레기 수거차들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서 항상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인들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곤 하고 거리는 늘 쓰레기와 오물투성이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프랑스에서 하던 대로 한국에서 사 먹은 길거리 음식이나 음료수병을 길가 아무데나 그냥 버렸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고 저는 제 야만적인 행동을 본 한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을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맞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거라는 자기합리화를 했고 그렇게 오늘 하루만큼은 미국인으로서 살자고 마음먹으며 깊은 수치심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했죠.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조차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걸로도 모자라 재활용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지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따르고 있었고 심지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조차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선진국 시민들은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민의식에 근거한 정책은 아무도 따르지 않고 있고 저는 프랑스 인구 중 분리수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단 1%도 안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아이조차 분리수거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고 있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에 따라 지정된 봉투에 처리하는 의무적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까지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말로만 떠드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죠. 한국은 제게 더한 수치심을 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놓자마자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뷔페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식당 입구에서부터 어리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는 손님을 맞이해주는 직원 대신 웬 기계 하나만이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할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한국인 꼬마 아이가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기계를 보고 까막눈이 되어버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대답을 이어나가기도 전에 키오스크를 능숙한 솜씨로 조작하더니 이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더군요. 저는 그녀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만도 못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제게 어디 나라 사람인지를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프랑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만 보면 전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양인들의 선입견을 이용해서 미국인이라고 답한 뒤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뷔페의 음식을 허겁지겁 처리했고 빈 그릇들은 점점 쌓여갔는데 도통 이 그릇들을 처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손을 들고 직원을 부르는 행위가 무례하게 여겨지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접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들은 저와 눈을 마주쳐도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거나 인사를 건네기만 할 뿐 제 그릇을 도통 치워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무례를 무릅쓰고 손을 들고 접시를 치워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접시를 치우는 게 직원들의 몫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첨단 기술은 이미 식당에까지 자리 잡힌 상황이었고 식당의 모든 접시들은 접시 수거 로봇이 대신 치워주고 있었습니다. 즉 저는 테이블 한편에 놓인 버튼을 눌러서 직접 수거 로봇을 불러야 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로봇은 찾아볼 수도 기대할 수조차 없기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최첨단 인프라에 화들짝 놀라는 한편 다른 한국인들은 최첨단 기술을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는데 저만 계속해서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 쥐어야만 했습니다. 뭐 한국은 빈 접시를 수거해주는 로봇뿐만 아니라 디저트나 음료 등의 음식을 각 테이블마다 배달해주는 로봇까지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22세기쯤에야 볼법한 기술과 인프라를 선보이는 한국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역시나 드라마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모습을 50%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충격을 받고 이 나라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위대한 국가였구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저번 여행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저는 하루 만에 조국으로 돌아간 지난 경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려 한 달이나 한국에 있다가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것인데요.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매우 멋지고 자상했고 한국 여자들도 늘씬하고 우아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피부가 어찌나 좋던지 그들의 피부만큼은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그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도 힐링이 되었고 결국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한 것입니다. 제 다음 목표라면 다음에는 꼭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